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인데요 사례에서는 설정공표라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처분기준,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요 행정청의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입니다 행정절차법이 20조에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요 이런 설정공표 의무 위반일 때 효과 이런 것들을 시험에서보다는 단문으로 대비할 내용입니다 20조에 있다는 것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규정 형식에 따른 대적 구속력인데 처분기준은 내용은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이니까 행정규칙 사항이죠 행정규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행정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행정규칙으로 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정하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단문용이니까 단문용으로만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규칙으로 정했던 건 문제없는 거죠 그러면 forừng 고장의 사무소리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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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